전형적인 물타기인데요. 좀 창피한 일이죠.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고요.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. 지금 김정숙 여사 지금 예비비 3억 6천 쓴 거에 대해서 특검하자고요? 저는 좋습니다. 100번, 아니 1000번 양보했어요. 그러면 김건희 여사, 윤석열 대통령 예비비 해외 순방 예산 200 얼마에서 300억을 늘려서 예비비 500억 쓴 거예요. 예를 들어 일본하고 7번 지금 셔틀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뭘 얻었죠?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닙니까?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뭘 얻었죠?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. 수백억을 썼고요. 그다음에 보시죠. 부산엑스포 29표 얻었죠. 부산엑스포 쓰느라고 그 유럽의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그 수백억을 다 나는 예비비 해외 순방을 썼습니다. 그럼 이것도 특검 대상입니까?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실관계도 틀리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죠. 잠깐만, 어떤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?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주범 국고손실죄 주체면 그러면 예비비의 국고손실이 3억 6천이다? 그러면 국고손실을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 여사는요. 그런 외교 성과와 어떤 예비비에 대한 손실을 따지면 국고손실이 수백억에 달합니다.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억지 같죠. 지금 배현진 의원이 지름을 억지로 쓰고 있는 것이다.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봐서는 단독 외교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배우러서 단독 외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평가는 문 전 대통령의 회복에 본인의 개인의 의견을 쓴 거예요. 누구에게 학자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본인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어요, 문 전 대통령이. 그러니까 악의적 왜곡이 맞죠. 따지고 보면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냈고 그 초청장에 의해서 가는 것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초청장이 김정은 여사에 대한 초청장이 존재하지 않는데. 알겠습니다. 도정환 문체부 장관에 슬며시 묻어서 그렇게 갔다면 이 주장이 타당하나 초청장이 인도에서 다 보낸 걸 가지고 지금 이거 정쟁거리로 삼으면 인도에도 외교 결례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. 저는 이건 정말 배현진 의원은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요. 우리가 사실관계 명확히 합시다.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것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의 외교 활동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지금 이 김정숙 교사 간 부분이 어떻게 동일하게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건가요? 김정숙 교사는 사실 법적인 어떤 지위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갔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청이 있다 했죠.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전에 뭐가 있었죠? 그전에 이 초청 자체가 보면 결국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장관을 오기를 요구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연구인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초청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딱 떠올묻고 뒷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앞쪽의 이야기를 지금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외교라는 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는 거 쓰는 거 그거 뭐 나중에 이제 국정감사 등에서 다 살펴볼 겁니다. 그 성과가 있었는지 염진 여부는 결국은 통치권 자원에서 국회가 평가를 할 거예요. 그런데 그 사안과 지금 김정숙 교사 사안 자체는 다른 영역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중요한 건 지금 김건휘 여사 수사가 들어가니까 김정숙 여사를 꺼내드는 거 아니에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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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책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잖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